Slep Bant 2.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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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어서 친구들이랑 놀는 시간이 더 많았고 형들이랑 어부님도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같이 놀거나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최종 목표 꿈은 체육선생이에요. 정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븐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운동장으로 나가면 친구들이랑 잡히니까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도망을 갔는데 친구들 눈이 피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캐스팅 직업무게 김에 이해로서 캐스팅이 됐어요. 아버지께서도 오지 마셨어요. 너가 왜? 라는 널 뽑았을 리가 없다는 거. 대구까지 내려와서 왜 나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도 못 찾고 어때서 봐. 맨날 사줘야 돼. 네, 이거.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사고를 쳐도 약간 이쁜 짓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비글 같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이의 마지막 5월 최애의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가사를 쓰고 랩을 할 때도 감정이 제일 잘 담기는 과거에는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이었다면 현재는 풍력 발전소에서 그 바람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 미래에는 그 에너지가 남들에게 쓰여지고 남편 자신에게 에너지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꿈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상에서 하고 싶어요 반짝이는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잠깐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계속 꾸꾸니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저는 실제로 있으니까 일고사 가면은 쉴 수 없이 준비한 것 같고 해주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Let's go! Wyhoko! audi이팀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